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주차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또 알기로 예수님은 찬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이 갈수록 몰라지게 다른 사람이 정말 모를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열매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온유하고 겸손해지셨나요? 누구도 아 이 사람이 달라졌다. 정말 예수님 믿고 나더니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해졌나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사시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잘 나타내는 성경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그런 구절이 어느 부분이 생각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아픈 자들과 함께 우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장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본문이 겟셀만의 언덕에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산을 내게서 지나가길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겟셀만의 기도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말하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온유함은 단지 선하고 착한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유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는 것을 성격이 착하고 부드러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결단력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좋게 말해서 저 사람은 참 온유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태생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착한 성품 정도가 아닙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 나라 원주민들을 놓고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들의 말 속에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싸납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싸납게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온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교사님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이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누군가 나에게 온화하게 대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도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나쁜 말을 하고 때로는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런 사람조차도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그 정도 수준의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나에게 어떤 욕을 하더라도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끝까지 겉으로 뿐만 아니라 속사랑까지도 속깊숙한 곳에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기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우윈입니다. 제 학렬자가 우자인데 뜻이 어리석다입니다. 어리석을 우자가 이름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을 우자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을 우자를 어떻게 이름에 쓰나 그래서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라나면서 제 이름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리석을 우자에 어질인자 남들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름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착하게 보기도 하고 선하다, 인상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보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제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또 뼈저리게 제 속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다 이해하는 척했지만 제 속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착하다,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온유라면 아마 우리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품의 온유가 아니라 다듬어지는 온유, 깎여지는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힘이 세고 제멋대로인 야생동물 그렇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길들여지면 그 거칠고 힘이 세고 강인한 성품이 오히려 그 주인의 손에 붙잡혀져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야생동물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로 말하는 온유함은 길들여지고 또 주 안에서 깎여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하라님의 성품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하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은 없지만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죠. 다 한 번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소를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이죠? 곧비를 가지고 소를 길들입니다. 곧비를 소의 코에 끼운 다음에 농부가 곧비를 잡아당기면서 이려이려 하면 소가 그렇게 통증을 느끼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곧비를 다시 잡아당기면서 워워워 하면 소가 아프니까 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습되어지니까 이려이려 하는 소리만 들으면 소가 통증을 겪었던 그 소리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워워워 소리를 들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것 그렇게 소가 농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또 다듬어지니까 소가 강인하고 오직한 그런 성품과 힘이 농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요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귀한 달란트 저 사람은 이런 저런 달란트를 다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깎여지지 않는 성품으로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히 손에 사로잡혀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주의 손에 사로잡혀진 그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온유하다라고 이런 평가를 들은 분이 두 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성격을 다 알고 있죠.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성품이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성격, 그 다율치적인 성격을 못 이겨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비하는 모습을 40일 만에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그 자리에서 내팽겨치고 깨트릴 만큼 그렇게 그의 성격과 성향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온유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온유해진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성격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느낌과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제 오로지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못 견디고 다른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에 대해서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요동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생각이 달라지니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정말 인생을 거치게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김새만 보면 누군가 10살이 그분에게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키도 크고 얼굴도 정말 거치게 생기고 말추도 얼마나 이렇게 거친지 말 한마디 하면 약간 주눅이 될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삶은 또 어떠한지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지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에 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잘 웃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서 굳어진 채로 있으면 무서운 얼굴인데 한 번 웃기 시작하면 너무 천사같은 얼굴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달라진 것이 뭐가 달라졌냐면 관심사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성공할까 이 일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 전도하고 또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고 또 식당에 가면 항상 주인분에게 전도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에게 전도하고 심지어는 목욕탕에 욕탕에 앉아서 욕탕에 앉으면 어떤 모습이죠? 맨몸이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까지도 전도하는 그가 관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진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도마오리 삶이 바로 이래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갈라데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수로 마이미야마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도무지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어 다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 저거 없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고 세상에 성공하지 않아도 조금 더 근심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준다 하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쪽에서 보니까 저 사람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돈에도 관심 없고 성공에도 관심 없고 좋은 집 좋은 차 어떤 것에도 관심 없는데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세상 쪽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평가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이 지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것을 인정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되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 형편 그 어떤 곳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불평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힘이 그를 통과하게 되므로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구차하게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고 소신 있게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통도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다 살려버릴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한 번은 단임 목사님께서 높은돋 덕서교회 성기시는 오대식 목사님 겪으신 일화를 설교 중에 그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에 그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는데 그 특성화로 나온 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분들이 다 야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자세 또 그런 조폭들이 입고 나오는 그 특별한 라운드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팔과 이런 움푹 파인 곳에 드러나는 문신들 겉으로 봐서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모습을 보고서 이 위압적인 모습을 보고서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한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우리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그 남편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금식하면서 남편을 결국 다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간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셋째는 하면서 그런 간증을 이어갔는데 세 사람들이 다 왼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쳐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깜짝 놀란 것이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모두 아니까 거기 앉았던 분들이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놀라면서도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야쿠자 주목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더 이상 이 조직이 몸담을 수가 없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뭐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조직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탁자에 칼을 꽂아두고서 그들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오대식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도전하신 거예요. 그 약구자들은 예수님 믿고 자신의 왼손가락을 잘라내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온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으니 이전의 삶을 다 정산하고 버려두고 왼손가락을 잘라둘 만큼 탐대함이 생겨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갔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잘라내고 예수님께로 왔는가 이렇게 도전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위에서 내 삶을 잘라내고 주님 위에서 버려둘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이 지녔기 때문에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절대 충성하고 절대 충동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온유한 사람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잘라내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나요? 온유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데에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온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매일매일의 예수동의 일기가 우리의 삶을 온유의 삶을 바꿔가시는 그런 증거의 삶인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던 이야기 주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버려둔 이야기 꺾었던 내 마음의 것들 이것이 내 일기 가운데 하루하루 기록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의 심령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루의 하루의 삶이 우리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죠? 내게 조금도 소망이 없고 내게는 조금도 어떠한 가능성도 소망도 없다라고 그런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애통의 눈물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서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제는 내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게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 오직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도저히 품어지지 않았던 그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코 나를 주목하지 않고 성령님 그분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온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심령은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춘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내가 온유한 것은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한심령은 부정적이며 애통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온유함은 긍정적이며 의리를 구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나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니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성령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구하는 의리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런 온유한 성품을 맺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에 죄의를 감당할 온유할 자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니라 온유한 자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사모 사랑하는 디모드에게 건면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드의 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좋지라.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골로세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이 뭐냐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온유한 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복자 교회에 올 때 참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울감에 빠져서 그런 영적인 상태로 선한복자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내 해결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좋은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목회를 배우면 나도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한복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선한복자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는 사람이 복을 얻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회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종이 진짜 복된 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소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늦게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길을 가서 저렇게 좋은 목회 훌륭한 목회 하나님이 정말 누가 봐도 기하게 쓰는 누가 봐도 성공한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여겼던 그 마음의 상태를 뒤로하고 진짜 복이 있는 목회 진짜 복이 있는 삶은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목회 내가 10년 20년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규모의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목회하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목요의 단임 목사님께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걱정 가운데 하나가 목회지에 대한 걱정이지요 근데 저는 이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또 그런 결론을 이미 지어왔기 때문에 목회지에 대한 이미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자식과 같은 이런 목사들이 가서 명절 인사로 드리러 가니 여러 좋은 덕담의 말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항상 목회지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목요의 단임 목사님께서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들 목회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목회지가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쓰실만한 주의 종이 없어서 지금도 쓰실만한 주의 종을 찾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대의 주의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여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유기성 단임 목사님 통해서 그런 목회의 방향과 복에 대해서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었는데 또 목요의 단임 목사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주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열등감과 좌절과 낙신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실만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은 지금도 눈을 씻고 마땅히 사용할 만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염려하는 것 아니라 무엇을 할까 애쓰는 것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떠한 것이든 작은 것이면 작은 것대로 큰 것이면 큰 것대로 오직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루하루 사다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세히 이 시기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막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놓쳐서리다 자의 강을 사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놓쳐서리다 나의 강을 사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은 주 안에서 온유해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망은 주님 제가 정말 주 안에서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줘 없어서 매 순간 성령님께 주목하고 말씀하신 것에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만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온전한 그리스의 사람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성북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실 수님을 찬양합니다 충만케 하실 수님 찬양합니다 충만케 하실 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강단이로 나와 기도할 분들을 초청합니다 온유한자가 받게 될 복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온유한자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만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간증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만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간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의 승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과 은혜의 간증이 십많게 하여 주옵소서 십많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간증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순종함이 살리니 영약한 내 영혼 평화여행 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나이 기원합니다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이 살리니 영약한 내 영혼 통하여행 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